오! 시트! 오! 시트! 오! 시트 오는 거 알잖아? 네! 오! 시트! 아! 찹쌀이까지! 오! 시트! 오! 시트! 오! 시트! 오! 시트! 오! 시트!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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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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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soldiers. hada alamaki 홀몬에서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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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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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가 맞긴 한데요 그게 바로 접니다 와우 여러분 차근차근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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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는支持 ON 초콜릿 아몬드 아몬드 이쁜만 위스키 봉봉을 한 번 해보자 저 위스키 봉봉이 21개씩 저것만 하면 210개거든요 아 내일은 여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저 위스키 봉봉을 한 번 해보자 이런 밑에 가서 얘는 밑에 되게 잘 모르라고 한 번 붙이고 I wouldn't wake up with the rain 저 위스키 봉봉 저 위스키 봉봉 더 위스키 봉 저 위스키 봉봉 저 위스키 봉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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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이였어 스프레이였어 굿 스프레이였어 스프레이였어 그래도 안전하게 갈게요 안오르는 주전자가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짜지는데 짜증나는게 시작한대요 여러분 현타옥 아 너무 잘 하이스 포인트가 꿀재마 어서와 지금 여기다가 지금 초콜릿에다가 화이트 와인 주입중이 여기가 어디가 어디가가 있어 이거 언제가 어디가 있어 빨대 근데 집에 빨대가 없는 것 같은데 기다려, 내가 밑에 가서 장비를 더 찾아볼게. 아, 나 짜증나서 못해볼게. 잠깐만. k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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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lo. 턱이 왠지마. 오, 도, 도, 도. 너가 좋아볼게. 너가 다 슬 footag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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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갔을 때는 스포이너로 좀 빼줘야지. 아이템 좋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두산층 있는 사람은 위스키 볶음밥 못만드리겠다. 겁나 종교함이 필요한 작업이네. 오후에 달린 소리네. 나 수고한 우리를. 어? 누가다. 그치? 왜냐면 오늘은 좀 이번 년대에 좀 더 업그레이드 됐지. 음. 음. 근데 여기서보다 어렵거든요? 그건던 조콜릿은 언제 만든 거야? 이거는 미스케이지의 아이템을 사 먹는데. 음. 음. 저건 좀 더 어렵거든요. 이게 맞는거 아니야? 입구를 막는 작업이 중요해. 와인을 너무 가득 들었더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거지? 너무 와인을 많이 씻어놨나? 아, 이렇게 막는거구나. 이렇게 하는게 맞나? 어렵다. 위해를 막는거 같아요. 초코로. 여기 또 언제 성킹까지?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거지? 너무 초콜릿을 너무 많이 넣었나? 술을? 스포일러로 술을 조금씩 다 뺄게. 스포일러로 술을 너무 많이 넣었나? 스포일러로 술을 조금씩 빼자. 술을 빼서 내가 먹고싶지만, 식구구만 걸었으니까 안되겠다. 스포일러로 술을 자주 마실까? 스포일러로 술을 너무 많이 넣어줘야 하죠. 스포일러로 술을 많이 넣어줘야 할거에요. 아니 어제 하루 종일 방송을 해서 목이 신고하지 뭘 방송에 무슨 일이 있어 어 이상한 프레임 씨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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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랄게 딸딸딸 어? 이거 장난을 만들지 쟤는 잘막혔고 안 막힌 것도 있고 그리고 소리가 삐져나온 것도 있어 근데 되게 초콜릿이 금방 굽는다 이거 어어어어어 정신이 정받냐고? 지금 받을 정신이 있어 보여? 아씨 힘들어 어우 시간납 방법이 있겠다고? 무슨 방법? 여러분 나 향기 있잖아 미션 초콜릿을 한번 다 다 덮을까? 왜요? 오빠 왜 죄송해? 아 이게 초코 펜이구나 이렇게 위에다가 이걸 이렇게 얹을까?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휴 지금 신청했는데 아니요 너무 야지셨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경걸루로 봐봐야겠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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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집중했다 또 이것까지 하고 이스키봉까지 하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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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광주님 마 어 어 쇼핑 초콜릿을 먹고 싶어요 기노이 번호 기노이 번호 뭐지? 쏘아 보고 싶어요 그래 황 이게 이네들이 무사히 잘 초콜릿 안에 먹을 럭키가 되게 힘들었나 럭키 기다려 너무 짧은데 너무 기분을 많이 써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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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너무 와인이라 그렇게 세지 않을걸? 너무 맛있다. 미스키봉봉 몰라? 미스키봉봉봉봉봉 미스키봉봉봉봉봉 미스키봉봉봉 미스키봉봉봉봉 미스키봉봉봉 아우씨 힘들어 여러분 다들 뭐하고 계세요? 저는 또 가내수도 없는 수건욕춤 중이라서 아우 박세 와 이거 뚜껑 닫기가 쉽지 않네 그럼 닫기가 좀 빡세 딸기팬으로 한번 해볼게요 딸기팬으로 위에 뚜껑을 이걸로 닫아야되겠구나 아 진짜야? 석오빠? 왜 쓰레고 좋은건데 그래도 아몬드 하나로 이렇게 막고 위에다 해야겠다 오 노하우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 아우 그러면 더 쉽게 닫아져 오호 아우 이걸 이렇게 아몬드로 닫고 뭐야 이거 한꺼번에 초콜릿에 견골이 안주에 술까지 한꺼번에 든거야? 대박이다 아우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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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쥐맞지 마쥐맞지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자주가도 술집이름인데 마쥐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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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토마토 계란 모공 아세요. 다들 뭐 하시나요? 그래서 졸린가 봐. 토마토 계란 모아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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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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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다들 저녁은 드셨어요? 다들 저녁은 먹고 있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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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가 조용해요. 다들 지지근지지 보고있어. 다들 저녁시간이에요? 아니면 퇴근시간? 원래 이 시간대가 제일 조용하더라고. 어제도 보니까. 그러니까 6시에서 8시 사이가 제일 조용한 것 같아요. 이 시간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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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조용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심심하니까 제가 손캠 연결해서 마늘을 맛보여 드릴게요 마늘을 맛보여 드릴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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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